정치가 된 재판, 뒤집히는 판결들 2017년 국제인권법 출신의 한 판사는 재판은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의 온라인망에 올린다. 종북자파 세력의 리더 문재인의 정권 장악과 함께 이 땅의 사법부가 새로운 시대를 맞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신호탄은 개개의 법관이 유무죄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사실과 진실, 공정과 정의, 헌법 법률에 규정된 법조항과 법리, 법관의 상식과 양심, 사회적 미풍양속과 질서와 도덕률, 헌법이 정하는 국가의 정체성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관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보편적 기준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근거하는 판결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법원의 재판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부역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의 시대,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과 많은 일, 2심 판결이 딱 그러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권하의 대법원이 가장 좌익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의 정부보다 2.3배 이상, 박근혜 정부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명수의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은 사건을 살펴보자.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결한다. 2004년대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한 판결을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제인권법 회원들이 토론회 등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무죄의견을 공유한 뒤에 나온 판결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의식 약화가 예견되어 반대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방어 능력을 전 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국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에 발맞추어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다. 2019년 3월에는 여수 순천 군부대 반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여수 순천 지역의 가족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희생자 유족의 주장만 있을 뿐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희생만 과장 강조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조선 노동당의 폭동을 민주화 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종북좌익 세력의 오랜 역사투쟁의 한 부분이다. 그들은 공산당 반란 세력이 군과 경찰을 공격 살상하고 양민을 방어막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좌익대 법관들이 주도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은 여순반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폭동을 찬양하는 북한의 역사관을 따르기 위해 71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 세력이 벌인 역사전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온갖 저질스러운 허위 사실을 조작하며 악의적으로 묘사한 다큐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김명수의 대법원은 무죄로 뒤집는다. 종북 좌익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대 이어 2012년에는 다큐 백년전쟁을 내놓는다. 이 다큐 프로그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악질 친일파 썩은 돌대가리,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등으로 묘사하고 허위의 성적 추문도 만들어 명예훼손으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시민방송이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다.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에 대해 김명수의 대법원은 2019년 11월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문제가 없다. 고판결하여 방통위의 유죄 판결과 1, 2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는다. 김일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는 종북좌익 세력의 역사인식에 맞춘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에 성공하여 한민족의 5천년 빈곤을 처음으로 해결한 박정희에게 항상 저주를 퍼붓는 종북 세력을 승리자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의 이 판결을 두고 한 언론은 사설에서 대법원은 정권의 정치기구가 되었다. 고개탄했다. 그러나 광복회장 김원웅은 즉시 이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다. 광복회를 사적으로 이용한 온갖 치졸한 비리가 드러나서 광복회 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던 김원웅이 환영한 판결이라면 크게 잘못된 판결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2020년 9월 은수미에 대한 2심 판결도 뒤집는다. 전임시장 이재명에 이어 지역 조폭과의 연관성이 많았던 성남시장 은수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을 파기환송한다. 이유는 검사가 항소장을 부실하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그간 양형 부당 4글자만 적는 것은 관행이라고 했는데 은수미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항소장 부실 기재로 규정하고 판결을 뒤집는 이유로 삼은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엉뚱한 절차상의 이유를 대며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김명수의 대법원을 보며 법조인들은 관행으로 용인되어 온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본안을 뒤집었다며 혀를 찼다. 은수미는 조국도 몸담았던 산호맥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조직원 출신으로 6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한 공적으로 주사파 집단에서 성골로 대접받는 혁명투사이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귀하신 신분이었다. 이재명의 재판거래 사건에서 격가지로 김만배가 조금 힘써서 은수미 당선무효 아닐 정도로만이라는 녹취가 공개되었다. 2020년 10월 은수미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고 시장직을 유지한다. 김만배의 말 그대로 당선무효형에서 단 10만원 적은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판결로서 혁명투사 은수미를 이렇게 예우했다. 문재인 김명수 은수미, 종북자파 그들의 세상이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20년 9월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처분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도 2015년 관련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을 김명수 대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수용한 전대협 조직원들이 사상투쟁과 역사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원으로 가장하고 교육현장에 침투한 단체다. 이런 전교조에 대해 과거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했으나 문재인의 시대에 김명수의 사법부는 합법단체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판결로 교단에 있는 좌익교사는 물론 이미 해직된 주사파 교사들까지 합법적으로 사상투쟁적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주사파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장대하고 긴 그림의 한 부분일 것이다. 김명수의 대법원이 뒤집은 판결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민주당 소속의 경남 양산시장 김일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다. 2심이 내려진 것이 2019년 9월이니 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3개월 내인 12월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야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실시된 다른 선거 소송에는 모두 3개월 확정 판결 원칙이 지켜진 반면 양산시장 선거만 무려 15개월을 끌었다. 결국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20년 12월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무죄였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문재인이 퇴임한 후 진엘 사저가 있는 곳이 양산이며 그래서 네티즌들의 말처럼 문재인이 퇴임한 후 잘 보살펴달라는 판결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뿐이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이렇게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문재인의 삽살개의 김명수 당시에 온라인을 뒤져보면 나오는 말이다. 2019년 8월 29일 김명수의 대법원은 박근혜 최서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의 뇌물 혐의는 2심까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해 도합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는 취지로 2심의 판결을 뒤집는다. 결국 이재용이 공유한 뇌물 액수는 기존의 36억 3천만 원에서 86억 3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여대 법원은 동년 11월 28일 박근혜의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2심까지도 없었던 뇌물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 국민을 기만하여 만든 촛불정국에서 엉터리 사유를 대며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가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2017년 10월 12일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종석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조작 정황이라며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세월호 보고시간 발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가 실제 9시 30분인 세월호 보고시간을 9시에 보고받은 것으로 30분을 조작했다는 이 발표는 이후 수사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진다.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탄핵에 근거를 대기 위해 고심한 증거다.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유죄의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후 진행된 법원의 재판에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특히 김명수의 대법원은 더욱 그랬다. 박근혜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이재용의 뇌물공여 혐의는 그래서 1,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